스윙 때문에 내 성적이나 퍼포먼스를 버리지 말자 가 첫 번째였어요 저는 극과 극을 보거든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좀 제가 극과 극을 본다고 했던 뜻이 뭐냐면 공을 제가 만약에 공 위치가 좀 이상한 것 같거나 공이 자꾸 우측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를 잡고 공을 여기다 놔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느껴봐요 어디를 잡고 이렇게 느껴봐요 그럼 이상할 거 아니에요? 네 이상하죠 이렇게 가면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여기다 놔요 완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어디를 잡으면 아 이건 어디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치는 거예요 와 정말 극과 극을 체험해 본 다음에 두는군요 내가 만약에 저도 많은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저의 감독님이 있으니까 감독님에게도 레슨을 받아보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페이드를 치면 왼쪽에다 놔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페이드를 치면 우측에다 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저는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리 오른쪽에다 놨는데 페이드가 안 나 나는 아무리 왼쪽에다 놨는데 페이드가 안 나 그러면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극과 극을 아예 놔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하면 페이드가 날 것 같나? 그리고 완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으면 페이드가 날 것 같나? 아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치세요? 이렇게 해서 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페이드가 날 것 같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다 놨을 때 페이드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다 놨을 때 페이드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드를 칠 때 왼쪽 바르다 놔요 아니 지금 저희가 방송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저는 빠져들 것 같아요 이소미 선수가 워낙 말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소미 오늘 토크쇼에 이 세 명이 관찰하러 온 것 같은 느낌 준비한 것도 많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입으로 자신감이 이걸 한 번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진짜 제 입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우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만간에 또 한 번 나오세요 한 번 그런 것들을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작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이소미 선수의 멋진 샷도 좀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과 극을 나눠 놓고 나는 왼쪽에다 두는 게 페이드를 더 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샷이 페이드 샷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장될 때나 핀이 오른쪽에 꽂혔을 때 무조건 페이드를 쳐요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무조건 페이드를 치고 근데 페이드를 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계속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동계훈련 가서 가장 첫 번째로 고쳤던 게 아이언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동계훈련 가서 가장 처음으로 고쳤던 게 제 구질을 드로우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냥 편하게 쳤을 때 드로우로 만드는 거였고 왜냐하면 저는 페이드를 자신 있게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드로우나 페이드를 둘 다 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보여주세요 지금 유지영 선수가 그러면 두 개 다 보여주세요 드로우는 사실 조금 그렇게 자신 있는 샷은 아니지만 우선 페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페이드 예쁘게 해가네 페이드 샷은 워낙 또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이선인 이선처럼 예쁜 페이드를 똑같이는 못해도 비슷하게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이거 제 방법이거든요 우선 공을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극과 극을 나누어서 내 볼 위치를 정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왼쪽에서 두는 게 페이드를 칠 때 좀 편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중앙보다 약간 왼쪽에 두고 왼쪽 발을 확실히 빼요 하체를 느낄 수 있게 그렇네요 공은 살짝 왼쪽이 왼쪽 발이고 왼쪽 발이 지금 뒤로 완전히 빠져있네요 우선 첫 번째 페이드를 치려고 할 때 첫 번째 목표는 우측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왼쪽으로 가면 미스예요 그거는 확실한 미스고 우측으로 가는 게 페이드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미스를 하더라도 우측으로 미스를 하는 게 우선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덜 미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발을 확실히 빼고 나는 페이드를 확실히 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확실히 왼쪽 발을 빼고 공을 왼쪽에 두고 헤드를 열어놓고 그냥 바깥쪽이 아니라 이 팔꿈치 부분을 짧게 들어요 짧게 들고 피니시 때 팔로우를 그냥 짧게 해요 저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게 페이드를 구사할 때의 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소미 선수의 페이드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제 분명히 오늘 방송 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습장을 가시거나 내일 라운드 가셔서 한단 말이에요 차글차글 하나 일단은 공을 공을 왼쪽에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빤듯이 일자로 어드레스를 놨잖아요 거기서 완전 진짜 철저하게 뒤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공을 왼쪽에 두고 철저하게 왼쪽으로 뺀 다음에 헤드를 많이 열 필요 없어요 진짜 약간 내 느낌은 아 약간 열린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약간 이렇게 열고 너무 많이 열면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내 느낌은 약간 열린 것 같은데 라는 느낌까지만 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철저히 바깥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를 되게 그냥 빨리 접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시면 돼요 볼게요 딱 이렇게 하고 와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서 살짝 그리고 피니시를 짧게 이렇게 딱 끊어지는 페이드가 나와요 아 정말 페이드샷 멋집니다 근데 드로우도 살짝 우리 진달라 아나운서가 드로우치기 싶어 하거든요 너무 도검했어요 드로우샷은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선 네 우선 네 굿샷 아 굿샷 아 아 아니 임정현 선수 네? 페이드 드로우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치는 거잖아 어때요? 그러게요 코스에서 저렇게 자유자재로 치는지 몰라 내 맘대로 농담이고요 근데 확실히 드로우를 칠 때보다 페이드 칠 때가 거리가 좀 덜 나는 거 같아요 약간 덜 나요 그렇죠 5m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페이드 때는 세 가지를 바꿨는데 그렇죠 드로우 때는 이 반대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 맞아요 맞아요 페이드 칠 때 반대로 다른 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페이드 칠 때는 백스윙 때 이 팔꿈치만 생각하고 그냥 짧게 들어 였잖아요 근데 드로우 칠 때는 이것도 똑같은 말이긴 해요 이게 약간 좀 빨리 드는 거에 비해서 약간 이 백스윙 부분을 좀 길게 드는 거니까요 근데 길게 들었을 때 진짜 힘들어요 길게 들고 치려고 하면 이게 막 몸이 이렇게 딸려 나가는 거 같고 되게 막 뒷땅 칠 거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딸려 나갔다가 이게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짧게 나서 치는 것보다는 아크를 좀 크게 하려고 일부러 한다는 얘기죠? 팔을 이렇게 길게 뻗는 거였어요 근데 길게 갔을 때는 이게 컨택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스윙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똑바로 길게 빼는 건 힘들어도 안쪽으로 길게 빼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공을 우선은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고 오른쪽 발을 확실하게 빼요 오른쪽 발을요? 확실하게? 이번엔 반대로 네 오른쪽 발을 확실하게 빼요 그런 다음에 이 방향이 있어요 어드레스 방향이 그러면 이 방향대로 손을 안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네 이 느낌 어드레스 이 느낌으로 여기가 지금 오른쪽 골반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골반이 열려 있는 대로 억지로 빼는 게 아니라 이 골반이 열려 있는 대로 그냥 테이크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손을 안쪽으로 뺐을 때 왼쪽으로 감기는 미스보다 이 골반만 느끼면서 그냥 편하게 안쪽으로 그냥 이게 안쪽으로 느낀다라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빼야지가 아니에요 안쪽으로 느낀다 안쪽으로 하는 것 같다 아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리해? 아 이상해 저는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언니만의 궤도를 바꾸는 방법을 찾은 게 이 팔의 움직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드샷을 할 때는 팔을 좀 좁게 함으로써 좀 업라이트하게 스윙을 만드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쵸 그리고요? 드로우샷을 칠 때는 이제 좀 길게 하면 안쪽으로 빠지니까 이 팔의 간격으로 언니만의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또 정리해 네 똑똑하네요 네 똑똑해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까먹었잖아요 진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오른쪽 발에 두고 이게 골프가 반대예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는 오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보고 싶으면 여기는 왼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른쪽 발에 공을 두고 오른쪽 발을 확실하게 빼고 이 스탠스 궤도처럼 테이크백을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테이크백만 생각하시면 돼요 볼게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또 있어요? 네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진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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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합시다 마지막 정말 제가 진짜 기억력이 진짜 안 좋은데 이거 외우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공을 오른쪽에 두고 오른쪽 발을 빼고 이 어드레스 느낌만큼만 테이크백을 안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으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팔로우 부분 팔로우 부분은 제가 페이드 칠 때 짧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페이드는 탁탁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 끙끙끙끙라는 느낌이지만 드로우는 뒤에서 둘러친다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는 짧게 탁탁 페이드는 짧게 딱딱 친 느낌이라면 드로우는 이렇게 크게 둘러치는 느낌이기 때문에 드로우는 반대로 피니쉬 부분이 좀 길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드로우를 치고 싶어 할 때는 피니쉬가 좀 이렇게 길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드로우를 치면 공을 오른쪽 발에 두고 오른쪽 발을 빼고 테이크백 안쪽으로 해서 팔로우를 이제 길게 할 거예요 아 피니쉬가 확실히 길어지네요 네